이 김치의 다항식 1번 두다항식 ab 2a-b를 계산해 줘 이랬는데 자 일단 더하기는 먼저 합시다. 더하기는 하게 되면은 2a는 4x3제곱-6x제곱 plus 8x-10 이해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. 이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되니까 빼기를 합시다. 빼기를 하게 되면은 2b는 2x3제곱 plus 4x제곱-10x 플러스 2가 됩니다. b는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자 2a에서 빼기 b를 하면 되죠. 4x3제곱 마이너스 x3제곱 3x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1이 됩니다. 2번 이거 전개하시고 그랬죠. 그러면은 x4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4 이게 2개 곱하고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x3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 3 12x는 x4제곱 마이너스 6 x3제곱 플러스 1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이게 됩니다. 3번 a3제곱 a3제곱 또 b3제곱 값 이거는 a 더하기 b에 3제곱 마이너스 3 ab, a 플러스 b가 되죠. a 더하기 b는 4가 되고 ab 곱하면 4 마이너스 3은 1이 됩니다. a 플러스 b 4니까 64 되고 마이너스 3 1 4 되죠 64 빼기 12는 52 자 4번 다운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한 것은 됐죠 6x 3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3x 하면은 6x 3 제곱 12x 제곱 플러스 18x 되죠 1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 플러스 u 12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이 됩니다 플러스 16이 될 거니까 8x 마이너스 32 8x 마이너스 32 3x 플러스 u 3번이 되네요 5번 x에 대해 항등시 되도록 산수의 비값을 정하시오 자 이건 뭐 이거는 이거 x 플러스 1 제곱 하고 x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되고 자 이거 그냥 전개를 해도 되긴 되는데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이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놓고 x 제곱이 있는 건 이렇게 하면 x 제곱 하나 되잖아 그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x 제곱 되고 이렇게 하면 x 제곱 하나 있잖아 그러면은 6x 제곱이죠 그럼 a 는 6 이지 그 다음 bx 가 있죠 bx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잖아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2x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x 는 4x 잖아요 그러므로 b 는 4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빠르잖아요 6번 이거 나눠로 떨어질 때죠 는 요걸 하게 되면 인수부리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qx 를 하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하면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b 는 0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b 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고 x 에다가 1을 대하면 a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b 는 0 a 마이너스 b 는 마이너스 5 이것 두개 마이너스 를 하면 되죠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 a 는 마이너스 9 a 는 1 되죠 n 는 1이 되면 마이너스 b 는 2항 하면 마이너스 6 b 는 6 b 는 6 7번 당식을 나눠서 나머지로 갈까 r1 r2 그럼 p a 를 하게 되면은 a 3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 는 이게 r1 p 마이너스 a 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3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 는 r2 r1 플러스 r2 는 8 이다 이것 두개 더 하게 되면은 2 a 제곱 플러스 4 는 r1 더하기 r2 가 되는 거고 이게 8 이라고 그럼 2 a 제곱은 0 하면 4 a 제곱은 2 됐죠 px 를 x 마이너스 a 제곱을 나눴다 말은 이거는 p a 제곱을 한다는 소리고 p a 제곱은 2 잖아 2 이렇게 하고 p2 를 구하는 거죠 2 를 대회하면은 8 플러스 4 플러스 2 는 14 4번이 됩니다 8번 당식을 x 마이너스 1 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를 하자 x 20 제곱 마이너스 x 11 플러스 1 는 x 를 나누었을 때 몫을 qx 를 하자 그럼 이 나머지는 r qx 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구하자 일단 1을 놓고 x 1을 대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되고 r 되죠 r은 1 그럼 이 나머지 그럼 이 나머지 1 그러면 구하자 하는게 qx 를 q-1을 구하란 말이죠 그러면 x 대체 –1 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–2 q-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는 그렇죠? 축되고 –2 q-1은 이왕하면은 2 되고 2 q-1 q-1은 –1이 됩니다 9번 두 당시 ax,bx에 대하여 ax,bx 를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럼 A1 ビ16 a1 comes –1 b1 –3 Raz butterflies b1 –1 4 a1 って 5 Ta percent into a1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 는 4 이거는 a 3제곱 플러스 b 3제곱은 28 그럼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지 a 다기 b의 3제곱 a 3제곱 다기 b 3제곱 28이잖아 28은 3ab a 플러스 b 는 a 플러스 b 3제곱 64 마이너스 3ab 곱하기 4 64 마이너스 12ab 죠 이왕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2ab ab는 3 이죠 됐죠 그럼 a1 b1 이니까 이게 그죠 이것이 바로 a1 b1을 구하란 말이고 이게 ab 잖아 ab는 3이 됩니다 오 동그라미 하나야 되겠다 10번 당시 px-2는 px-2는 나눠 뜯어진다 x-2 x-3 qx 됩니다 당시 px-2 x-3 x-4 qx 했을때 a x 플러스 b 가 되죠 ox-2 x-3 x-3 x-4 fx-3 x-2 x-tピaux이고 스펙으로 2인 George andHkor x-3 x-2 X-tipaux이고 스펙으로 4Px2가 붙여 있다는 점은 haiids mx-3 x-2 x-3 x-2 x-vex-2 x-uex-2 x-tipaux이고 스펙으로 2x-2 x-tipaux입니다 x-tipaux이고commõ입니다 s-3 x-tipaux입니다 2에다가 2를 대보면 x2를 대보면 p2-2는 0 되죠 그러므로 p2는 2가 됩니다 p2가 2가 되니까 2 2는 4 되죠 4는 3에 플러스 p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는 대비해야 될게 뭐냐면 4 x는 4를 대보면 3 곱하기 p2가 되고 3이 되고 0 쭉 될거고 4를 대보면 4a 플러스 b가 됩니다 p3은 여기에 p3 3 넣으면 이렇게 되고 0 되죠 p3은 당연히 2가 됩니다 이거 2가 되니까 6은 4a 플러스 b가 됩니다 요거 2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빼기를 하게 되면 4a 에서 3에 빼면 a는 6에서 4빼면 2 a는 2 a는 2가 되면 8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x 플러스 b 니까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것도 또 오랜만에 했다 11번 당식을 x 마이너스 1적으로 나눌을 때 나머지는 이랬지 px는 x 마이너스 1적으로 나눌을 때 px 플러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로 나눌을 때 나머지 입니다 p2는 2가 됩니다 px를 px를 x 마이너스 1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눌을 때 q 플러스 x 라면은 자 이걸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눴다 하면은 반드시 0 a 하고 절차 x 마이너스 1제곱 되고 반드시 x 마이너스 4가 나머지 나오지 이런 식으로 꽂혀야 됩니다 각종 참고서 또 개념 플러스 유형 그런 데서 제가 강의 센 강의에서 그것도 강제했죠 이 문제 중요하다고 그죠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p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p를 하게 되면 0 되고 2를 넣으면은 a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이게 된다고 a는 4가 됩니다 4가 되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나머지는 이 4 넣으면 되니까 4 넣고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되죠 정리합니다 지금 4 x 제곱 마이너스2 마이너스 8x 이거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4 4,3 x야id 4,4,0 4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7x 나오죠 12번 당시 x-1가 곱으로 인수받이 됐네요 x3제곱-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x-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으로 인수받이 된다고 자 이렇게 되면은 x제곱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곱하면 되죠 ax제곱 이렇게 하는거 마이너스 x제곱은 이거 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a-1은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 구했고 b도 구해야되니까 4xx 관련은 이렇게 bx 그 다음에 일차대로 이거 마이너스 ax 를 하게되면 4x 니까 b-a는 4가 되면 되고 a가 마이너스 이니까 b 플러스 1은 4 b는 3 됩니다 그 다음에 c 이거는 상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b밖에 없죠 마이너스 b는 c b가 3 이니까 c는 마이너스 3이 되죠 다 더하게 되면은 a-1 b-3은 마이너스 1이 되죠 2번이 됩니다 자 13번 인수분의 한것은 이죠 자 요거 x뿌려 서면 x뿌렸어요 예 그러면 a 플러스 3 a 플러스 8 플러스 6이 되고 a제곱 플러스 11 a 플러스 8 3 24 30이 됩니다 6 5 30 a 플러스 5 a 플러스 6 으로 되고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3x 3x 더위 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4번이 됩니다 14번 인수분의 를 이용하여 자 이 값을 구하시오 했죠 9999를 x로 두게 되면 x3 제곱 플러스 1 되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9998은 분자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이 되고 x제곱 전개하면 분모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사라지고 x 플러스 1 남죠 그럼 x가 9999니까 1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만이 되죠 15번 두자리의 자연수 n 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n 값을 모두 구하시오 두자리의 자연수 n 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진 겁니다 6에 6제곱 그럼 6에 3 이렇게 고치면 되고 6에 3제곱 플러스 1 6에 3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앞에 가면 6 플러스 1 6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 뒤에 가면 6 마이너스 1 6제곱 플러스 6 플러스 1이 됩니다 7 36 36 36 36 36 36 이수로 30 31 1 곱하기 이거 5 36 7 다음에 43 됩니다 31 곱하기 35 곱하기 43이 되죠 이게 좀 제일 어려웠겠다 수고 많았습니다